자, 딸 송환 소식을 들은 최순실 씨, 재판을 받던 도중에 몹시 흥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받던 중에 한 20분 정도를 졸았다고요. 굉장히 대비가 되는 모습이네요. 박근혜 전 대통령 연일 재판 강행군 펼치고 있는데요. 이 자리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같이 앉아 있는데 아직도 두 명 서로 대면, 대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나온 뉴스는 어제 재판 심야까지 진행이 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한 20분간 심야로 워낙 진행되니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나왔고 가장 많이 좀 집중이 됐던 것은 최순실이 딸 얘기가 나오자 거의 흥분, 광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검찰에다가 대고 딸 협박하지 말아라, 이런 얘기도 했고 말 한 번 잘못 빌려 탔다가 승마 옆에서 쫓겨났는데 억울하다, 이렇게 흥분을 하고요. 그러니까 워낙 심하니까 재판부에서 왜 이렇게 흥분하냐, 흥분하지 말라, 경고 조치를 또 내렸더니 딸이 내일 온다고 하니까 흥분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흥분이 됐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순실 씨가 딸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예. 네. 굳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